선지 무할리필 24시간 해장국 맛집, 인계동본점, 분당점과 야탑점 3곳이 있습니다. 드디어 선지 해장국이 나왔습니다. 선지가 따로 나오는 게 특징. 깊게 우려낸 소고기 국물과 고기 맛이 찐입니다. 양이 많아서 리필은 안 했습니다. 선지를 들이붓습니다. 선지 위에 시래기를 올리거나 선지와 고기 위에 김치를 올려서 먹습니다. 식사 시간에는 웨이팅 각오하세요. 여기는 유치회관 분당지경섬입니다.